백령 기사를 덮을 만한 이슈가 필요합니다. 이 분류를 보고도 이혼을 안 해? 이혼 안 해. 오한수는 어머니처럼 더러운 여자가 아닙니다! 황 변호사를 회장님이 알고 있어요. 경찰이 남의 물건, 담배물 수화. 이제부터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. 더 이상 실패는 용납 안 한다. 아버님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? 일찍 돌아가신 걸 알았나? 정황 증거는 찾았지.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. 한 변호사는 정말 박 회장님의 오른팔이 맞습니다. 난 이기고 싶어 기명구. 경영권단. 해볼만 해. 이 유언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.